미디야 어이 놀래요 아이고 내가 또 놀랬다 재채기야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혹시 이제 저희 제목 좀 개개하자 너벌씨가 평소에 하는 건 다르다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넘치 못한 하나하나 습관들까지 이런 거를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녹음을 진행하면서 우리 그루밍이 님들 분께 정말 저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났어요 정말 기억이